탈고나 사세요! 탈고나 사세요! 어? 탈고나를 판다는데?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보자 가보자! 탈고나 사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탈고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초심자니까 동그라미부터 해보자! 동그라미 탈고나 주세요! 동그라미 탈고나 여기 있습니다! 오 탈고나다 탈고나! 꿀밤이가 먼저 도전해볼게! 알겠어! 뭐? 야 조심해 천천히! 손이 너무 딸려! 동그라미 탈고나! 총을 맞진 않아! 이건 현실이라고! 착각하지마! 안돼요요! 동그라미 탈고나! 탈락했어! 아 골밤이 실패했다! 이번엔 자루가 이뻐지! 나는 수연증 같은 거 없거든? 간다! 과연! 자루는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수연증 같은 거 없거든? 나다! 나다다다! 나! 자루야 침착하게 하라고! 침착해! 자루야 손 떨지마! 자루야 손 떨지마! 자른다 자른다! 자른다! 야! 천천히 천천히! 진짜 못하네! 야! 야 손이 너무 떨리는데 어떡하지? 하하하! 그럴 땐 나이 터로 파는 끝을 달궈서 하면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코알라 아저씨가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너무 잘됐는데? 아저씨 최고! гов이야? 금이 하나도 안갔어! 오어! 와! 성공!! 아저씨 감사합니다! 자루도 한번 해봐! 자 나도… ael아저씨 해볼게도 갑니다… 오오! 너무 잘해! 나 엄청 잘해! 나 재능 있는 것 같아! 야! 나보다 잘하냐? 동그라미는 둘 다 성공했어! 예! 다음 모양은 뭐 있어요, 아저씨? 네모! 세모! 아랫목! 별! 모양이 있어! 그러면 내가 네모를 한번 해볼게! 과연 올밤이는 네모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는 라이터 안 할 거야! 자,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찍어서 동그라미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 우리 동그라미나 제일 쉬운 건데 어디에 네모가 더 쉽냐? 슙슙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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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슙! 오오! 네모는 그냥 일자로만 쭉 그으면 돼가지고 엄청 쉽네! 아, 각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딱딱 그리니까 훨씬 쉬웠나 보다! 이번엔 자루 차례야! 나는 세모를 해볼 건데 얘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대각선이야! 난 대각선 어려워! 못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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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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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야! 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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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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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너 진짜 잘한다! 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어주면! 오오오! 완벽해요! 하나도 안 깨졌어! 그러면 더 어려운 거 도전해볼까? 응! 아저씨가 마름모랑 별도 있다고 했으니까 마름모별 한번 해보자! 별은 자루가 해! 어? 알겠어! 내가 할게! 야, 어려워 보인다? 꿀밤이는 마름모 자 간다 출발 마름모는 약간 세모 뒤집어 놓은 것 같다 많이 깨졌지만 어쨌든 성공했어 엄청 큰일 날뻔했어 완전 금이 반을 넘게 갔는데 이제 자누의 별입니다 잠만 한번 해볼게 조심해 안 돼 실패 별은 너무 어렵다 정말 못하는구나 그럴 때는 혀로 뒤쪽을 먼저 핥아서 녹여봐 알았어 그러면 아저씨 말대로 한번 혀로 엄청 잘 보이는 것 같아 혀로 한번 활짝 활짝 해놓고 하니까는 되게 잘 된다 완전 금이 쑥쑥 가는데? 여기다 여기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저씨 짱 아저씨가 짱이 아니라 내가 짱이지 뭔 소리야 내가 했는데 아저씨가 알려줬잖아 덕분에 재밌었어 특별히 돈은 받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색 Prozent 눈물 먹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